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돌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장안의 화제이죠. 최근에 열렸던 그리고 저희 차돌 채널을 통해서 3부작으로 공개했던 드림컵 16 도장 게임의 대회에서 굉장히 큰 유명세를 트렌드가 되셨죠. 호출 사범님, 뚝배기 사범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뚝배기 사범님의 존재는 아시고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했던 뚝배영상도 보셨을 텐데 사실 호출 사범님께서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가라대 선수라고 제가 감히 표현을 해드릴까요? 일단 제가 팀극진이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극진 가라대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세계정극진 사무국리를 같이 보게 됐고요. 그냥 한 명의 선수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보 영상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특히 여기 멘트가 있는데 아마 뚝배기 멀쩡하게 집에 돌아가실 수는 없으실 테니까요. 이런 멘트를 하시면서 이제 뚝배기로 목을 긁는 제스처를 하시고 그에 어울리는 별명이 뚝배기 사범님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살짝 너무 무리한 게 아니냐. 조금 논란이 있었죠. 댓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일단 그게 어디에 누구한테 어떻게 무리한 건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뭐 일단 이렇게 돼서 화제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과연 이 정도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좀 그거까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깊은 뜻이 담겨있는 그런 영상이었군요.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이 있었죠. 뚝배기 사범님은 도발은 굉장히 자력적으로 했지만 직접 경기에 출전을 하지 않아 아쉽다. 그리고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뚝배기 사범님과 케빈 박 선수의 대결을 기대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셨나요? 일단은 이건 핑계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격투기 단체 대부분이요. 선수 유치뿐만이 아니고 대회 진행에 관한 스태프나 이런저런 인력 수급에 좀 많이 골칫을 싸매고 있어요. 그래서 선수로서 나간다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남겨진 사람들만 엄청 고생하는 그림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서 이번에는 선수로서 참가가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빈 박 씨에 대한 도발 문제인데요.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체중이 100kg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케빈 씨가 살이 조금 붙어서야 65kg가 조금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체급차가 나면 제가 유리한 룰루 이렇게 불러들여서 하는 것보다 제가 상대가 유리한 룰루 조금 제가 가서 붙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뭐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 머지않은 실내 제가 케빈 씨 찾아가서 스파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케빈 박 선수의 유튜브 채널에 계시면 극진 영상이 또 있잖아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케빈 박 선수가 또 적극적으로 택배 사원이 한번 붙어보고 싶다고 약간 러브프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뚝배기 사원님께서는 오케이 라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아 그럼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성사된다면 꼭 저희 채널을 통해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번 대회를 진행하면서 시청자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또 하나가 극진 공수, 극진 가라에 대해서는 안면 타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범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지루하다는 얘기랑 안면 타격에 대한 얘기는 저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루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저희 협회나 선수들 전부 모두가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극진이라는 무술이 그동안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어서 사실 대중들한테 생소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차도르 채널 덕에 저희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대중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기회를 밑바탕 삼아서 저희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안면 타격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이제 극진이 경기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안면 타격에 대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방어를 하지 않고 맞은 상태에서 어필을 하는 걸로 시합을 유리하게 끌어가는 방향 두 번째 이제 그런 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극진을 익히다 보니 타류 타 종목에 나갔을 때 안면 방어에 대한 허점이 생기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극진이 더 약해지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그 문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룰 변경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 저희가 룰 변경을 해버리면 안면 허용을 해버리면 킥복싱 같은 범용성 좋은 무술에 편입이 되지 않을까 뭐 누군가는 이거를 수렴진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무도로서의 극진은 이제 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스포츠로서의 극진만 남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최대달 총재가 첫 번째 룰 개정 때 맨주먹과 글러브 사이의 선택에서 고민을 하셨을 때 결국은 맨주먹을 선택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 결정을 존중을 합니다. 솔직히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하시겠죠. 사실은 룰 제약으로 인해서 조금 더 보다 뛰어난 기술 습득력을 보이는 종목들이 몇 개씩 있어요. 뭐 복싱이 그렇고 태권도가 그렇고 레슬링이라든지 얼핏 보면은 불합리한 룰인데도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다른 종목보다 우월한 기술 습득력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사실 모르는 사람한테는 백날 얘기해도 잘 모르는 문제예요. 일단 최선의 방법은 저희가 타류 종목 타 종목의 시합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전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직무적인 마인드가 보이시죠. 멋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회를 준비하면서 다른 극진 유파와 살짝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조금 예민한 얘기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혹시나 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 최배달 님의 방송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파트너들을 공개하는 그런 포스트를 올렸을 때 두 차례죠. 그때 저희 차도르 팀에서 실수로 영수한 목으로 올려가지고 그쪽 유파에서 왜 우리 가라유파를 사칭하느냐 하는 식으로 약간 컴퓨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발견을 하자마자 수정을 하긴 했는데 일단 신녀를 끼쳐드리고 그런 실수를 한 점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마찰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정확히. 그리고 대회가 지금은 모두 마무리가 되고 끝났잖아요. 그 마찰도 이제 다 풀어졌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보셨나요? 일단 제가 좀 제 개인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2008년 정도에 일본에서 극진 수련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왔었어요. 얘기가 조금 돌아가는 얘기지만은 그 당시에 돌아왔을 때 한국에서 대회도 없고 저를 받아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복잡하게 얘기를 드리기는 조금 모아합니다만은 여튼 그런 상황이 겹쳐서 제가 무에타이로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무에타이 프로까지 뛰었었고요. 전적 육전에서 청귤명 선수, 하은표 선수 만나서 아, 지금 관장님이시고요. 그 두 분한테 눈이랑 손목을 부상을 당해서 강제적으로 은퇴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돌고 돌다가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모시고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한 2년 정도 방황을 했었어요. 운동 다 그만두고 그러다가 아, 그래도 다시 극진을 좀 하고 싶다.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찾아보다 보니까 일본에 직접 연락을 해서 제가 시합을 참여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먼저 했어요. 준비는 거의 헬스장 아니면 복싱장 가서 혼자 준비해서 나가고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한국 대회가 이제 정기적으로 열리는 데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 쪽에 연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14년에 극진관 시합 그리고 15년에 정극진 대회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국내에서도 시합을 뛸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정도로 시합이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조금 의문이 들었던 점은 아니, 2000년도에 제가 처음에 극진에 입문했을 때만 해도 정말 화제의 무술이었고 장안의 화제였는데 왜냐면 영화도 만들어졌었고 그거는 지금도 외국에서 많이들 보고 그러시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졌지? 그런 의문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인기가 없어서? 뭐 재미가 없어서? 근데 이제 그 의문이 좀 풀리는 데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어요. 조금 더 이쪽 바닥에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놈은 정치질, 그 놈은 파벌 싸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말도 안 되게 줄어 있었던 거예요. 아마 20년 전에 극진이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했던 인구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찾아보자면 아마 다 500명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다들 한자리 해먹겠다. 뭐 아니면은 내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서로 해먹은 감정을 지금 청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도발 영상 나왔을 때도 솔직히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거는 욕설이 날라오고 기아냥거리고 이런 악플보다도 좀 같은 바닥에 있는 사람 같은데 좀 되도 않는 걸로 이렇게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경우는. 그리고 아직 좀 멀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도발 영상을 찍으면서 조금 행복한 상상을 했었어요. 이게 좀 잘 돼서 내가 착한 척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그로를 끌고 화재를 모아서 극진이라는 이름이 다시 좀 더 사람들 위에 오르내리면서 화재를 이끌어낸다면 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불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된다면 이 다음은 우리가 극진 유파대왕전을 해보는 것도 영고전 같이 고연전 같이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제가 생각이 물렀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뭐 덧붙여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일본에서 극진을 배울 때 저희 스승님이 계셨어요. 그분 이메일 주소를 누가 알아내서 거기에다가 영상 도발 영상을 이렇게 링크를 해서 번역기를, 구글 번역기를 돌리셔가지고 제가 타유파 욕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보내셨더라고요. 실제로 영상에서는 타유파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쪽에 조금 도발을 했지. 그래서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요만에 이제 도쿄대회를 이제 가게 되면서 저희 연락이 가셨던 쪽 공관, 그리고 저희 스승님 찾아뵙고 해명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팀 극진을 만든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딱 하나였어요. 그냥 유파, 파벌, 정치성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우리끼리 시합 뛰고 싶은 극진하는 사람들 모아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거였어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 한 자리씩 해먹겠다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싸우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그런 거 진짜 관심 없단 말이에요. 시합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노인네들이 싸워서 피해를 보는 건 저희 젊은 선수들이에요. 이러다 보니 서로 교류도 없고 폐문 수련하듯이 서로 문 닫고 있으니 극진은 지금 현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저는 지금 퇴화를 계속 거듭하고 있어요. 요번 차도르 채널에서 이 문제가 좀 부상이 되면서 이런 게 조금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었던 게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 협회에 소속이 되면서 저를 따라와주는 후배나 좀 믿고 도와주는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후배들한테는요. 제가 겪었던 이런 좀 고생들 아니면 이렇게 좀 힘들게 극진을 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렵지만은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시합도 좀 편하게 뛸 수 있고 애들이 사실 뭘 알겠어요. 극진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요번 영상 그리고 요번 프로모션 진행하고 그리고 대회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리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견제만 더 심해지고 있죠. 사실. 결국에는 한국에 극진하는 사람들 전부 하나로 뭉쳐서 싸우게 될 겁니다. 저희가 제 목표 중에 하나고요. 세계무대에 나갔을 때 아 한국이다. 저 나라 애들 잘하더라. 센 애들이 나왔다. 다른 나라 사람들 다 긴장시키고 그렇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 거고요. 오늘 지켜봐 주십시오. 정나무특이 성사가 돼서 모든 육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교류도 하고 대결도 해서 강해지고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서로 죽이자, 뭐 싸우자 이런 의미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일단 첫 걸음은 저희는 결국 주먹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시합부터 같이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묵힌 얘기 아니면 넘어갈 얘기 이런 것도 교류가 있어야 해결이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육파대왕전을 조금 생각을 했었어요. 조금 안타깝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는 게 지금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속대기 사범님께서 일본에 직접 가셔서 도쿄 대회에 출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가 올라가는 날짜를 기준으로 내일 영상이 올라갈 건데요. 이 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 대회에 일단 다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1위, 2위를 일본 사람들이 가져왔어요. 저는 이제 저희 팀원들이 이번에 이제 무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차도르 씨가 직접 300이라는 거금을 지원해 주셔서 사실 저희 같은 아마아스포츠는 그런 상금 걸린 대회가 드물거든요. 그거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싸그리 뺏겨버렸습니다, 일본에. 속이 많이 아프고요. 그래서 열이 받아서 그 친구네들이 이번에 주최를 하는 행사가 도쿄 대회였어요. 저도 원래는 대회에 참가 생각이 없다가 좀 약이 올라서 급하게 신청을 해서 지금 저희 에이스들 다 총출통을 시켜서 대회를 나갔고요. 결과적으로는 종합 우승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그림이 재밌지만 우리 1등, 2등을 일본 애들이 가져간 것처럼 걔네 1회 대회, 1회 도쿄 대회 1, 2위를 저희 팀원들이 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박영주 하가을 선수가. 리븐질하고 오신 거네요. 그럼요. 조금 속이 시원합니다. 상금은 없었지만. 그 사실 도발 영상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흑백이 서버님의 시력, 실전, 경기 영상 굉장히 궁금해 하셨는데 내일 올라오는 영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결렴 택견협회의 황인모 선생님. 주문을 웃다 만나신 분이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랑 또 교류가 있으셨더라고요. 제가 택견 배틀을 몇 번 나가면서 일단 앞면이 있었던 분이시고요. 발차기부터 해서 도끼질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찾아뵙었던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고 일단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뚝배기라는 캐릭터가 저도 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준비한 필살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컨셉만 잡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위력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도끼질의 전문가로 황인모 선생님을 찾아가서 조금 더 노하우로 배워왔어요. 아무래도 전문가다 보니까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제 이번 도쿄 대회 다음 때쯤 되면 제가 정말로 뚝배기를 깨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와 기대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바라데와 택견의 기술을 섞으신 거네요. 그렇죠. 기술은 교류가 되어야 되고 극진이 근대 무술사에서 굉장히 한 획을 그었다고 하지만 저희 기술이 만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잘 쓰는 기술을 그 기술의 전문가들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배움을 주저하지 않고 가서 배움을 청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케빈 박 선수가 이번에 드림컵 16 대회에 출전을 했잖아요. 고발을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현장에서 케빈 박 선수 시합을 봤고 그리고 예전 사실은 모른 척하고 이렇게 도발을 했지만 케빈 박 선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백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력이더라고요. 거기에 재밌었던 거는 상대했던 콘도 선수가 지금 상당한 베테랑이에요. 일본에서 유소년 선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대회를 뛰어요. 얘네가 전적을 한 회전의 1전을 따지는 게 아니고 한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 그걸 1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전적은 얘네가 20살이 돼 갔을 때 거의 기본적으로 100전은 다 넘어가요. 그런데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케빈 박하고 묻고 나서 하던 얘기가 뭐였냐면 아무래도 종목이 다르니까 펀치나 이런 타점이 달라서 그렇게 아프지는 않더라. 그런데 킥이 나오면 각이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을 수가 없어서 계속 몸으로 받아서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다음에 저 발꿈치에 작살이 나는 건 내 뚝배기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대회 영상 마지막에 보면 제가 사실은 착한 놈인데 대회 때문에 그랬다는 운동 영상 때문에 그랬다는 운동 총대를 맨 거라는 운동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양아치고 아마 운동 안 했으면 더 나쁘게 굴러갔을지도 몰라요. 리플을 계속 다 훑어봤거든요. 이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아 이제는 시합도 대충 하면 안 되겠고 운동도 대충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잘못해서 트직 잡히면 죽을 때까지 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플로우 중에 직접 연락을 해서 약간 이렇게 챌린지식으로 전화를 보신 분이 있다고 약간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가 벤치 200을 들고 복싱도 살짝 배웠다. 자신 있으면 자기한테 전화를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리플을 다셨어요. 사실은 그냥 어그로라고 생각하고 무시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구수한 부산 사투리로 아 저기요. 제가 지금 대회 나가고 싶은데요. 그거 어디예요? 이러길래 아 저희가 대회를 인천에서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하시는 말이 그래요. 아 거리가 멀어서 그건 좀 힘들겠네요. 그랬더니 사범님.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한판 붙자고 써놨는데 왜 연락을 안 주세요. 저는 이제 거기서 모른 척을 했죠. 그랬더니 자기 아이디를 언급하시는데 약간 부끄러우셨나 봐요. 그러더니 얘기를 하시는 게 뭐 벤치 200을 든다. 자기가 복싱을 조금 배웠다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안면 타격 해봤냐고. 그러더니 제가 무에타기 프로까지 뛰었고 복싱은 지금 배우는 중이다 얘기하니까 바로 이제 그다음부터 어 그래도 할 건 다 하셨네 라고 얘기를 하더니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격투기 하시는 분 중에 이쪽 계열에 자기가 그 사람 친군데 당신이 그 사람이랑 싸우면 이기겠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초등학생처럼 물어보시길래 그래도 그분이 실제로는 저보다는 선배시고 그리고 또 유명하셨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드렸죠. 아 제가 그 분 발끝에 미치기나 하겠습니까.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만족한 듯이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리플을 달았는데 자기가 전화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았다. 내가 한 판 붙자 그랬는데 겁이 났는지 싸우지는 못하겠다고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그분께서 또 발끈하셔서 또 연락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전화를 안 받을 거예요. 하지 마세요. 아 너무나도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마무리 인사죠. 끝으로 저희 차도로 시청자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대회 때 제 뚝배기가 깨지길 바라시던 많은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아마 차후 제 뚝배기 깨지는 영상 들고 찾아갈 테니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이제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면 극진은 시험대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청자들의 날선 비평에 샅샅이 해부당하고 이런 내부적인 문제점 이런 게 조금 수면 위로 부상이 돼서 전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언제까지 문 닫고 수련하면서 서로 다른 데 교류 하나도 안 하고 최배달의 극진은 최강이다. 이 얘기만 반복을 하면서 타 종목도 교류를 안 하고 그럼 무술은 발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최배달이 강한 거지 저희가 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극진이라는 이름이 대단한 거지 우리는 그냥 극진을 하는 수련자들 뿐이에요. 우리가 백날 얘기해 봤죠. 요즘 친구들 누가 극진 가라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번성했던 극진 가라데가 20년 만에 이런 꼴이 된 거는 저희 모두 좀 반성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대회나 그리고 이제 타 종목에 대한 도전을 끊이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응원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많은 비평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보스!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딱 드는 생각은 호철 사관님께서 뚝배기 사관님께서 계속 몸을 담고 있으신 한 대한민국 극진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 같네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신 우리 뚝배기 호철 사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